반갑습니다. 오늘 3회차를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을 종료하게 됐네요. 오늘 3회차는요. 유튜브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도 오래 하기는 했는데 항상 앞으로 어떻게 할까 채널 운영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중간에 약간의 실수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100점에 맞춰서 생각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중간에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길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직 겪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하면 피해가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레드오션이 된 유튜버 시장이죠. 전국민이 유튜버라고 해서 이게 2019년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뷰가 600만이 나왔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다들 보셨나요? 나와갖고 나도 유튜버야 너도 유튜버야 하는 그런 영상인데 보셨죠? 이거를 안 보셨으면 트렌드 아니면 유튜브 영상 자체를 좀 많이 안 보시는 건데 유튜버도 근데 사실 저도 잘 안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편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컨텐츠 찍고 그러다가 이제 또 번아웃을 대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유튜브 볼 시간이 없긴 한데 저희가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단어 공부할 때는 영어 단어만 공부하기도 하는데 영어 단어는 짜투리 시간에 외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보고 교통편 타면서 보고 유튜브도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은 보면은 하루에 인기 영상 같은 거 있고 유명 채널들 몇 개 있고 이러거든요. 특히 본인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채널 중에 이제 일부의 롤모델을 좀 구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채널들 몇 개 구독해놓고 알람 활성화 해놓고 그 다음에 인기 동영상 1위부터 10위 이 정도는 한 번씩 체크하고 어떤 게 올라왔는지 그러다가 이제 좀 관심 되는 게 보인다 싶으면 한 번씩 보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기 동영상 얘기하니까 참 옛날이 그립네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기 동영상이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그게 딱 대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대세감이라는 게 한 번 갖춰지면은 뭘 해도 잘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 거기서 이제 삐끗해버리면은 그 흐름을 못 이어가고 올라갔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잘 될 때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유튜브 시대라고 2019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2020년, 21년, 22년이고 이제 내년 곧 23년이죠.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요. 예전에는 사실 실사를 찍으려고 하면은 카메라, 핸드폰 이 두 개를 쓰기는 했는데 핸드폰으로 대부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러리스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커서 약간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액션캠을 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가게 되면은 이게 1부, 2부에서 말했었나요? 배에 20명 정도가 타는데 액션캠을 가지고 타는 사람이 20명 중에 2명, 3명은 됩니다. 그럼 그 2명, 3명이 다 유튜브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유튜브를 하거나 영상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늘 했던 취미생활을 영상으로 남긴다거나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과 관련된 작업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이제 촬영을 갔다 왔는데 앞에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4명이 갔었어요. 근데 4명 중에 2명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액션캠을 찍으면서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와 정말 대유튜브 시대구나. 이 대유튜브 시대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화된 채널들 이렇게 몇 개 올렸었는데 이제 허팝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구독자가 아 구독자란다. 편집자가 6명인가 그러고 사무실을 갔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제가 강연하는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 한 두 배? 두 배? 1층만 한 두 배. 그리고 2층도 있고 그렇게 커다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본인은 컨텐츠 아이디어만 계속 떠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런 채널을 상대로 이제 그냥 1인 미디어 말 그대로 진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상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채널보다도 더 큰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기업화된 채널들도 많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채널들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시장이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게임 채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게임 채널은 영상을 좀 만들기가 쉽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한 2년 정도 신규 게임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게임에 트렌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게임, 인기 게임이 계속 나오다가 한 2년 동안 게임이 없으면서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고민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유튜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실사라든지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게임 유튜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모바일 게임은 새로운 게임이 나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다양하게 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약간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전 세계에 모바일 게임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설마 대세 게임 하나 안 나오겠어? 재밌는 게임 안 나오겠어? 애들이 하는 게임 하나 안 나오겠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게임 업계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특히 핸드폰 게임이 한 2년 전부터 MMORPG라고 해서 성인들이 페이 투 윈이라고 하죠. 약간 좀 현질을 해야지 세지는 그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이 좀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좀 게임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임들이 거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이 진짜 뚝딱 하고 만들어내고 다른 게임 그대로 찍어서 올리고 스킴만 바꾸고 이런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한 2, 3일 하고 관두고 그걸 게임 회사들은 알고서 2, 3일만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게 광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한 번 만든 다음에 거기에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게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게임 회사가 전 세계에 한 다섯 손가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B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가 다음 게임 나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년이 지나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좀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컨텐츠 발굴해서 계속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컨텐츠가 만약에 게임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인 거고요. 일반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메인 컨텐츠인 건데 이거 변화를 주지 않으면 결국에 식상해져서 시청자들이 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를 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능이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일 핫했던 채널인데요. 여기 채널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게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2,300만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쪽 전공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엄청나게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에는 스토리라인이 없는데 이 스토리라인이 존재하면서 상황극을 찍다 보니까 약간 SNL 보는 느낌도 나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화질도 엄청 좋고 카메라 무빙워크도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도 좋은 거 쓰고 이런 채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엊그저께부터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나 찾아 갖고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틀 동안 고민한 결과는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씩 게임만 하자.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내가 유튜버인가 프로게이머인가 약간 이런 혼란할 정도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만 잘해도 본다고 게임을 잘하면 보기도 하고 분석을 잘하면 보기도 하고 재밌게 하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뛰어든 게 게임을 잘하는 컨셉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루 18시간씩 시즌 종료 직전이면은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한 3개 사온 다음에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프로게이머들처럼 게임만 하고 이런 시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장점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 2, 3일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 10시간씩 라이브 한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재능이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무기를 하나씩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계신 분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던 채널인데 앞에 계신 분이 지금 편집을 하시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편집을 하다가 유튜버를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나온 진용진 채널이 바로 그런 채널입니다. 옛날에는 편집자를 했었는데 저 이 채널을 최근에는 거의 안 보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 채널을 계속 봤었거든요. 처음 채널이 완전 생겨서 구독자가 3만, 5만 이 정도일 때 처음 알게 돼서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신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유튜브 콘텐츠도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 큰 유튜버들이 한 4년, 5년 전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같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너무 유명한 유튜버들이기라 실명 거론은 안 하는데 그 사람들 대화 내용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콘텐츠는 조금 느리다.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번 유행하고 일본에서 한번 유행하고 그 콘텐츠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집으로 와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짠가. 진짜더라고요. 쇠구슬 달궈서 하는 거 아시죠? 그게 미국에서 외국, 서양권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그게 나왔다가 몇 개월 뒤에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에서 유행을 한 몇 개월 하다가 그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 또 유명 유튜버들이 하면서 이렇게 유행을 하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콘텐츠들, 진짜 많은 콘텐츠들 그 일상이나 실험 영상들 중에 유행했던 것들이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찾을 때 도저히 못 찾겠으면 영어로 찾아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다른 영상들을 봐도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던 거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식상하게 봤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아이디어 좋다. 이 사람은 약간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원래는 편집자를 하다가 본인이 그 무슨 Q&A인가? 그런 데서 얘기를 했었어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표출하고 싶어서 뭐 했었다. 약간 그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재능이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어릴수록 또 재능이 넘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릴수록 잘생기고 이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저한테도 사실 하는 말이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채널 컨텐츠를 하되 내가 먹방으로 시작을 했으면 먹방이라는 결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먹방을 하되 이제 먹방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죠. 많이 먹다가 요즘에는 뭐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나중에 만들어가면서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컨텐츠를 바꿔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먹방을 하다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게임을 한다. 근데 그거를 같은 채널에서 한다. 이러면 그 채널 그냥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근데 막 채널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는데 원래 이제 뭐 궁금증 해결이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정말 컨텐츠가 변화무쌍하게 변하는데도 채널이 잘 돼요. 그리고 영상들도 다 재밌어요. 그걸 보면서 저런 게 진짜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유튜버들 중에 유튜버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 게 재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게임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다른 거는 하면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